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트럼프가 아주 살벌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든이 유학해서 약해 빠져서 흐물거려서 3차 대전이 날 판이다. 뭐 이런 황당한 말을 했어요. 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 전쟁도 가자 테러도 없었다. 아, 글쎄요. 일부 근거가 되는 거 일부가 맞긴 한데 아주 교묘하게 섞인 거짓과 진실의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합법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좀 아쉽죠.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선을 달리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트럼프 비난의 기본 실마리는 이란 미국 간의 거래입니다. 그게 2023년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임기 말까지 이란은 거짓 상태였고 완벽히 제어되고 있었다. 내가 이란에 대해 펼쳤던 최대 압박 정책 덕분이었다. 하마스, 헤즈블라에 퍼주고 싶어도 단돈 2달러도 못 만들 지경이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마스 테러는 11월이고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건 2023년 9월입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에 취임한 이후에 2년 10개월 동안 이란과 어떤 거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만 보면 내가 대통령 그만두자마자 바이든이 바로 이란과 새새새해서 이 상황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건 좀 그래요. 아주 좀 그렇습니다. 이란과 어떤 거래였는지 아마 다들 기억이 제가 좀 짚어드리면 다시 나실 겁니다. 작년 9월에 미국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 6조 원인가 약한 5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우리가 돌려줬죠. 그런데 미국은 왜 그렇게 했냐. 미국인들 몇 명을 이란이 체포해서 감옥에 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돈 동결한 거, 한국에서 동결하고 있던 돈,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석유대금이죠. 그거를 풀어주면서 미국인이 석방이 됐죠. 8조 원이었나요. 그러니까 한 60억 달러쯤 되죠. 그랬더니 또 이란은 환율 손해 물어내라, 이자까지 물어내라 이렇게 또 이란이 이란했죠. 그래서 다들 아마 어이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세월아 내워라.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속됩니다. 이런 요리죠. 바이든 취임 후에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란은 이를 사용해서 중동에서 피바다를 만들었다. 이게 조금 지나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취임 후가 아니라 취임하고 2년 10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2023년 9월 달에야 동결이 해제됐는데 그것도 이란한테 간 게 아니고 카타르 은행에 보관이 돼요. 그리고 그게 에스코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량을 구매한다든지 의약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직접적으로 테러에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부정확한 거짓말이 되죠. 그리고 돈이 간 시점은 9월이고 테러는 10월 7일이니까 테러 준비를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불과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괜히 부정확한 말이죠. 거기다가 원래 이 일이 왜 발생했냐. 하마스 테러가. 이게 트럼프 자신의 업적이랑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때 아주 굉장히 칭찬했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칭찬해온 업적이죠. 2020년 트럼프 때 트럼프 1기 때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어코즈라는 게 맺어졌죠. 그게 이제 미국 이스라엘 바레인 유나이티드 아라에미리트 사우디는 이제 맏형이니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뒤에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숙해서 드디어 이제 2023년이 되니까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파트너십이 급강화됐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파트너십이 강화돼서 아랍권이. 이란은 아랍이 아니죠. 페르시아죠. 아랍권이 전부 이스라엘과 이제 퉁을 치면 벌써 아랍권 안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좋게 지내는 게 여러 나라 있어요. 에지프트, 요르단,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도 관계가 깊습니다. 사우디에서 서방무기를 구입할 때 훈련을 이스라엘 가서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화돼서 더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네옴 시티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국경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 멜트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란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 중국과 눈을 맞추고 아휴 두목님들 제가 여기서 한 건 치겠습니다. 이거 한 건 치면 분명히 중동질서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석유유가가 오르고 지금 우크라아에서 참 못된 놈들 만나서 개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푸티님 신관이 좀 편안하게 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눈 마주치고 하마스 애들한테 야 그거 말이야 그거 일 좀 한번 기차게 저질러봐. 그래서 10월 7일날 일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어디야 그 푸티한테는 야 그 하마스 동지들이 일을 쳤는데 이게 잘 안 풀리네. 야 네가 나서서 저기 그 스웨즈 문화라는 거 홍해 좀 때려막아야겠다. 그 때려막을 때 알지? 중국 배 러시아 배는 그냥 프리패스 해야 돼? 조심해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그럼 여기에 무슨 바이든 정부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 이 정도까지 공격을 해야 되나 상대방을 음 저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밴발로 이 모하마드 빈샬만 MBS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란에 이란에 의한 아니 지금 하마스 테러 나오기 직전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네옴 시티를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국경과 뭐 네옴 시티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요단강의 서쪽이 요단강의 서쪽이죠.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전에 몇십 년 전부터 검토된 벵구리온 운하도 뚫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들려요. 이게 이제 벵구리온 운하가 이제 그 하이프 가자 위에 바로 가자 바로 위에서부터 뚫어가지고 여기 요거 네옴 시티 옆에 있는 조금만 만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코스거든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네옴 시티 개발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쪽에 있는 이집트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네 매일매일도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테러 직전 발언이에요. 이란이 저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상황을. 저게 실제로 이제 무르익어 가면 이란은 황대는 거예요. 아랍권의 좌장이잖아. 아랍권 전체를 이끌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아주 파트너십으로 돈독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란으로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청명의 죽나 한식의 죽나 마찬가지 아니냐. 야 하마스 애들 시켜서 한번 일 한번 대착해 버려보자. 이렇게 된 거죠. 저겁니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 때 한국의 거론이 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대한민국을 봐라. 참 제주도라에서 정책 펴서 정말 못 살던 애들이 이렇게 번영했지 않냐. 이제 사우디도 이런 그런 어떤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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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서방과의 관계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 네옴 시티 사우디의 현대화 사우디의 세속화 이걸 추진하는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데 그 비전의 사례로 대한민국을 모델 케이스로 거론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란 입장에서 못 참는 거지. 못 참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이요. 예를 들어서 아랍 왕국들이 석유나는 아랍 왕국들이 이렇게 현대화로 가고 그게 어떤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한적 형태지만 입헌군주국으로 가버리는 순간 이라는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골로 가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또 아주 그거는 하죠. 내가 대통령이 왔다면 이번 여로단 미군기지 타워 20위에 대한 공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 카자 테러 공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무슨 싸구려 약장사도 아니고 참 아까워요. 안타깝고 이런 정도까지 과장되게 얘기 안 해도 이렇게까지 나르시스즘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승산을 갖고 있는데 뭐가 많이 지금 좀 그래. 진실은 뭐냐면 17. 카자 타마스 카자 테러의 배경은 일단은 러시아의 도발에 의해서 세계 절서가 흔들려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중국의 중동 도발이 강화됐죠. 중동을 중국은 무주공산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3월에 사우디아 이란을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동무들 화해하고 잘 지내시라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처신들을 했고 또 작년 가을에 테러이기 전에 여름쯤 나나 Golf Cooperation Golf Country Cooperation GCC GCC 시진핑이 영상 메시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이스라엘이 강화돼가고 이러니까 이게 이란이 버튼을 누른 거죠.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였다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바이든이 특별히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주장대로라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돼요. 1939년 제2차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한 농원인은 늙은 루스벨트의 우유부단 때문에 발발한 겁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 역시 더욱더 늙은 루스벨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사실이 아닌 걸로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공격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이미 상당한 저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요르단의 타워 20이라는 진지 건물 건물 이름이 타워 20인데 거기에 떨어져서 미군들이 3명 섬지고 한 10명 정도 부상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바이든 때문에 우리는 지금 on the brink of world war 3 그러니까 3차 대전이 날판에 지금 처해졌다. 이건 굉장히 경솔하고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패닉이니까.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이 감히 우크라를 침공 안 했을 것이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러시아는 죽을 자리에 몰려있거든요. 셰일 혁명 저유가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조적 체제 위기입니다. 러시아는 유가가 80달러 9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뭐 이렇게 그 이익을 못 보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약체잖아요. 이미 2014년에도 우크라인을 침공해서 논바스와 크리미아를 점령한 상태잖아.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흔들어 얼마든지 푸틴이 욕심날 수 있죠. 더욱이 푸틴이 그거 들어가서 흔들어도 괜찮아요. 형님 한번 해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시진핑한테 받을 수 있다면 더 그러죠. 실제로 시진핑한테 그 메시지 받고 들어갔으니까 침공 직전에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과 우리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파트너십은 그 경계가 없는 무한한 지평에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었잖아요. 둘이서 거기다가 유럽이 그러면 러시아랑 이걸 맞서줘야 되는데 유럽이 침러정책이죠. 특히 독일이 주도해서 EU와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전에 있고 트럼프가 너희 그렇게 에너지 의전하고 침러정책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독일과 EU가 콧방귀도 안 꼈지 정확히 표현하면 트럼프 때도 콧방귀 안 꼈다고 트럼프 1기 때도 그게 고쳐졌겠냐고 이런 이유들 중에 어느 것도 바이든의 규책사회라고 꼽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때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일면적인 약간 거짓말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세계 3차 대전 날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렇죠. 문제죠. 이건 암호화 대전치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죠. 국민이 근거 없는 근거 없는 저걸로 하면 안 되거든. 지금 미국이 중동석유에 목을 안 매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저강도로 얼마든지 군사행동을 해도 저게 악화가 안 돼요. 제가 전에 솔레이마니가 죽었을 때 그게 2020년 1월 달입니다. 그 말 듣고서 아마 자산운용하신 분들은 돈 좀 벌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솔레이마니를 참사를 하니까 이거 유가 치솟고 중동 세계대전 간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그거 안 간다. 미국이 이란을 점령해서 통치하겠다고 하면 이란 체제를 소탕해버리겠다고 한다면 대판 전쟁이 붙는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똑똑 찍어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그거 싸움이 되겠냐 싸움이 안 된다. 이거는 이란이 아무리 댕댕거려도 싸움 자체가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이번에 요로단 문제도 똑같습니다. 요로단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이 숨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제한적 군사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히 악화될 악화될 게 없어요. 지상군이 안 들어가고 대규모 작전 안 하는데 만약에 이번 정도로 3차 대전 났다 그러면 트럼프가 솔레이만이 잡아죽였을 때는 3차 대전 10번 났어야 됩니다. 그때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에서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솔레이만이가 참살됐죠. 솔레이만이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의 잘못사십니다. IRGC의 사실상 최고실세고요. 특히 IRGC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조직이 쿠즈거든요. 이게 혁명수출공작 특수부대입니다. 쿠즈의 사령관이에요. 군복 입은 성자입니다. 이 사람은. 군복 입은 아야톨라예요. 그리고 이란 발격 뒤집혀서 미국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부렸었죠. 그때 솔레이만이 장례식 때 이게 지금 솔레이만이 장례식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로단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응징조치 때문에 3차 대전이 날 정도다. 그게 지금 트럼프 말인데 트럼프 당신이 솔레이만이 참사를 한 거 가지고는 3차 대전 10번 났어야 돼. 참고로 저는 그때 솔레이만이 참사시켰을 때 그 이후도 그 얘기 거론되면 그거는 3차 대전은 날 일이 아니다. 그건 트럼프가 제대로 판단한 거다라고 그동안도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요르단의 미군 병사 숨진 사건 가지고 미국이 제한적 군사 행동 취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3차 대전 위험성이 있다라고까지 국민을 그렇게 촌놈 겁주기 할 군번이냐 트럼프 당신이 그것밖에 인간이 안 되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미국의 정치 문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수사 레토릭이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바로 우크라이에서 방 뺄 것 같고 바로 나토 깰 것 같고 바로 유럽이랑 빠이빠이 할 것 같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고립주의 그거를 많이 풍겨요 냄새를 그리고 트럼프 자신은 그걸 말을 조심하더라도 트럼프 진영에서 만들어서 뿌리는 소리 트럼프를 추종하는 공화당 의원들 트럼피스트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 도덕적 보수주의를 결합한 레시피를 써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킨 레시피를 써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떠겠냐 바뀌죠 당연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치지한 글로발리즘과 도덕적 보수주의를 향해서 이행을 하죠. 그러니까 고립주의에서 가치지한 글로발리즘 쪽으로 이행하면서 도덕적 보수주의는 그냥 지켜서 나가죠. 미국의 지금의 고립주의를 이렇게 자꾸 쓰고 또 그걸 가지고 꿈틀대는 거는 결국 공화당에 뿌리 깊은 네오콘 성향이 있거든요. 공화당 안에 공화당 쪽이 네오콘 성향을 극복하는 성장통일 수도 있어요. 벤스 같은 오하이오 출신의 하원의원 얘기하면 입만 뻥끗하면 네오콘을 얘기하면서 네오콘들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트럼피스트 벤스 네오콘은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너무너무 국력 소모하고 나라가 멍들었어. 정말 그건 나쁜 짓이었어.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전부 네오콘과 타협한 나쁜 놈들이야.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네오콘을 치려고 보니까 미국이 그냥 혼자서 잘 살면 되지 우리가 내부 잘 꾸리면 되지 이런 고립주의로 그걸 일단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성장통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이 밟아온 길은 뭐냐 중국사랑 타락 글로발리즘에서 가치지안 글로발리즘으로 이행을 했죠. 그리고 사대말살 해체주의도 좀 약화가 됐습니다. 이건 민주당 바이든 때문에 약화된 게 아니라 사대말살 해체주의의 뒤에서 돈 지르고 사회 분위기 잡은 거는 결국 월스트리트랑 미디어예요. 그런데 월가가 워키즘 이런 진보주의 깨시민 진보주의 이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월가하고 이런 데서 분위기를 잡아줬던 거거든. 그래서 결국 그게 트럼프가 됐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되면 친중 타락 글로발리즘 끝났고 글로발리즘을 완전히 걷어차고 고립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확립되어 가고 있는 가치지안 글로발리즘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표로 그리니까 좀 복잡한데 이거를 좀 이렇게 시각적인 시각적인 저걸로 좀 그려봤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은 도덕철학의 그런 거예요. 사대말살 해체주의냐 도덕적 보수주의냐 그 다음에 가로축은 왼쪽은 사대말살 해체주의 오른쪽은 도덕적 보수주의 그 다음에 아래는 친중 타락 글로발리즘 네오콘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네오콘도 중국을 적으로 돌린 적 없으니까 그렇게 국력을 낭비하면서 7조 달러 한 20년 동안 7조 달러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로 가면 가치지 않은 글로발리즘이죠. 그러면 중간점은 어디냐 고립주의죠. 고립주의는 글로발리즘의 어느 형태에도 안 속하고 또 고립주의 자체는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좌빨스럽냐 혹은 도덕적으로 보수주의냐랑은 조금 관계가 없는데 성향 자체는 도덕적 보수주의랑 가까워요. 고립주의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옛날 생각을 해보면 클린턴 오바마 시대는 뭐냐 완전히 좌빨 사대말살 해체주의의 타락 친중사랑 타락글로발리즘이죠.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 찾고 했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는 뭐냐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일 다닐 때는 그렇게 방탕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의 레토릭이잖아 스토리잖아 그 사람들은 도덕적 보수주의인데 네오컨이죠. 친중이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어떤 상태냐 반중이죠. 그런데 가치지한 글로발리즘은 아니야 고립주의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혹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 트럼프는.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립주의인데.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 후에는 국가를 경영해야 되니까 미국이라는 게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리더십의 본질은 가치지한 글로발리즘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선 후 트럼프는 우선은 도덕적 보수진을 지키면서 가치지한 글로발리즘 쪽으로 이행해 갈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럭비공이라서 불안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한편 바이든 때는 어떤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스푼트라든지 글로벌 슈퍼엘리트들 이런 자들의 사대말살 해체주의가 약화됐단 말이에요. 약화되면서 친중 타락 글로발리즘이 가치지한 글로발리즘으로 바뀌어져요. 바이든 때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다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놀게 될 겁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미 월스트리트나 혹은 친중 타락 글로발리스트들이 아주 마음을 착심을 하고 사대말살 해체주의를 띄우는 그런 걸 포기했기 때문에 사대말살 해체주의가 약화되어갈 거예요. 약화되어가면서 그 전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클린턴 오바마 부시 부자 때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형성됐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형성됐죠. 친중 타락 글로발리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엄청나게 워키즘이고 오른쪽은 엄청나게 성경 하나님 찾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도덕적 보수주의 쪽으로 많이 왼쪽이 끌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이지 못 갈 거라고요. 앞으로는 미디어와 월가의 범털들이 안 띄우니까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가치지안 글로발리즘에서 선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렇게 보면 이게 정치문화가 바뀌어가는 성장통이 지금 진행되는 거고 한국도 똑같잖아요. 한국도 완전히 조선일보까지는 나서서 안미 경종을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적당히 등거리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해야 우리 잘 먹고 산다. 거의 리형이 아닙니까? 좌빼의 수장 리형이의 조선일보 버전이 조선일보 김대중이지. 똑같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스스로들은 대한민국의 제도권 주도세력이라고 보수라고 바라 그랬죠. 그런 분위기에 지금은 거의 반중으로 천하통일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지안 글로발리즘으로 우리도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제대로 우리도 한 10년 앞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